집회에 나온 새로운 피켓입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피켓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태원 참사 추모도 계속하지만 국민이 죽어간다 최근에 건설 노동자 양회동님께서 너무나 오버려가지고 그 유서를 보면요 너무 짠합니다 내가 건설 노동자 위해서 노조 활동한 것 뿐인데 세상에 집시법도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제 20대 때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가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존이라도 간 거니까 그런데 20대 때도 화염병 처벌법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서 병을 모으는 과정에서 철도범 공무집평을 방해했다고 해서 공무집평 방해 전두환 노태종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8주선의 경찰서를 옛날에는 습격하고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슨 방화범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일부 나면 방화범 그러면 그때도 저희 기억이 나요 20대 30대 때도 집시법 국가보안법을 갔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방화범, 폭력, 공무집평 방해, 협박 이런 거면 본인들도 습수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조국과 민중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하다가 감옥 갔다 그러면 그게 국가본법이나 집시법 이해가 되는데 방화, 절도, 폭력, 공무집평 방해 이건 평생 남잖아요 증가나는 게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양해동 열사한테 윤석열 정권이 적용한 범죄가 공간협박인 거예요 건설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임금료 올려달라 초정 개선해달라 산재 좀 막아달라 제발 우리 일자리 좀 달라 건설이란 게 여러분 어떠냐면요 초단기 개학이잖아요 뭐 이러면 그 건물 지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단가는 일반 체제가보다 조금 더 세요 왜? 3D 업종 중에 3D거든요 제일 위험하고 어렵고 더티까지 해서 노동을 하다 보면 저도 우리가 옛날에 노가대로 했잖아요 노가대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겠습니다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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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부도가들 하고 나면 저도 한 1년 가까이 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도움을 보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위험하고 어려운 건 둘째치고 진짜 더러워요 노동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현장 자체가 집 짓는 현장 가보면 알잖아요 먼지 투성이고 땀 투성이고 조금만 이러면 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먼지가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설 노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을 어떻게 공갈 협박으로 뭡니까 아니 당연히 임금도 올려달라 원래 노동조합의 본질이요 노조를 만들고 단체 교섭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이게 노동상법인데 원래 이 본질이 공간입니다 일종의 협박이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임금 올려주세요 안 하면 우리 파업할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자본 간에 대한 협박이잖아요 그걸 유엔이나 국제법이나 국내법이나 헌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지위가 열악하니까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서는 의리니까 그렇죠 그것을 협박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간 협박으로 몰면 전 세계 모든 노동자나 노조가 공간 협박이 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하가지 않는다 제발 노동자를 탄압하고 죽인 이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네 야당 대표들한테 유서를 쓰고 야당 대표들에게 국민의힘에만 쓰고 저도 참여하는 촛불 행동의 회원이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촛불집회에 왔는데 분양소가 설치됐는데 많은 분들이 줄 서서 하더라고요 저도 집회 끝나고 줄 서서 분양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죽어간다라는 피켓까지 등장을 했군요 민생경제 윤석열 전권 1년 민생경제 파탄으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노동자를 간첩으로 공간 협박범으로 깡패로 몰면서 이렇게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년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핫뱅을 이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우라통이 터진다 우라통이 화병이 터진다 네 가슴이 탑탑해서 아직도 뉴스를 안 보신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권 1년 돼가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사회면 사회 노동이면 노동 또 여러 보육 현장이나 교육 현장도 그렇고 또 외교 문제도 그렇고 우리 안보 국방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봐서 네 퇴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려를 넘어서 완벽한 퇴행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오죽하면 이런 빡친당이나 당이 생겼겠어요 빡친당 윤석열 정권에 너무 빡친 사람들의 모임 빡친당 이게 이제 스픽스라는 요즘 잘나가는 방송이 우리 오마이티비를 위협하는 네 아직 근데 이제 한 30만 내신 거 같아요 거기가 만든 프로젝트 정당인데 빡친당이에요 양문석 박사 임세윤소장 공동정당인데 제 1호 당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걸 갖고 다니고 요즘에 그래요 스픽스 홍보하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겠지만 네 이게 우리 국민들 마음이에요 너무 빡친다 너무 빡친다 자 기시다 이야기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네 일본에 와서 기시다한테 기시다 왔잖아요 음 한국에 왔는데도 기시네 또 기시네 윤석열 정권이 아니 세상에 자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옛날 강제징용 강제 노동에 대해서 자 보통 우리가 마음 아프다 불쌍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음 어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서 미안하다 음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일 문제가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당연히 나눠져 있는 것인데 가해자인 일본 그것도 일본 총리가 정부의 입장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소회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 표현에 하면 물론 이제 저도 쭉 봤는데 네 아이가 없어요 아이 주억 없다 나는 나는 없고 누가 불쌍하다 말도 없어요 그냥 가슴 아프대요 네 윤석열이 제가 오늘 또 오늘 새로운 피켓 갖고 왔는데 아 예 아 백년인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물고 나가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면 했죠 네 I can't accept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겼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가 나중에 뭐 가이드를 날리면으로 만들고 네 이제 아이를 재팬으로 만든 거예요 음 이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이는 재팬이다 I can't accept 그리고 재팬 can't accept 이제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자 기시다가 아이가 없어요 나는 또는 일본은 누구에게 미안하다가 없어요 그냥 가슴이 아프대요 옛날에 고생했대요 이거잖아요 진짜 막 제가 박정우 기자님 막 때리고 죽이고 탈압한 다음에 막 박정우 기자님하고 가족들이 피눈물이 오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이고 불쌍하네 안됐네 음 때려 죽인 사람이 음 괴롭히고 돈 뜯고 네 강제 노동시키고 하루 16시간 20시간 가까이 노동시켜서 사람이 죽고 수천명 수만명 수십만명 죽었는데 지나가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아니라 막 다 죽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으니까 불쌍하네 그랬더니 윤석열 여러분 고맙대요 거기에 대해서 음 아이도 없고 누구에게 미안하다 누구한테라는 목적어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그냥 불쌍하다 한마디하니까 고맙대요 굉장한 진척이래요 그게 왜 굉장한 진척이고 진전인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 했던 얘기고 최소한 역대 내각에서 오부치 선언이라든지 무라야마 총리라든지 어떻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민주당 총리라든지 와서 무릎 꿇고 정말 지금은 우리 독일 교포들이 우리 오마이티비 오시는 독일 교포들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독일이라든지 유럽 교포들이 지금도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독일의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또 사과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네 자기들의 선조가 유대인에게 또 유럽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에게 씻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죄송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또 끊는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것은 영원히 기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왜 너무 죄송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잘못했으니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니까 네 베를린 한 복판에 홀로코스트 기념가를 만들고 음 사제문을 써놓고 틈만 나면 물 꿇고 틈만 나면 죄송하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아이를 재팬으로 사기해 친 윤석열이 이번에는 기시다가 불쌍하다 마다한테 고맙다 그런 거예요 음 일본에 가서 빡빡 기시다한테 빡빡 기시다 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바이든한테 모든 걸 다 갖다 같이 온 다음에 또 기시다가 왔는데 기시다가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번에 왜 왔을까요 박 기자님 보시기에 요즘에 지금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한미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당장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워싱턴 선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강경 보수들이 이야기했던 또는 민족주의 보수들이 이야기했던 핵 주권도 포기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음 미국에서도 발표했잖아요 핵 공유는 아니다 네 각 지금보다 좀 더 자주 가겠다 음 전략 자산이 이거 립서비스인데 립점수함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한테 계속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친구들 친하게 지내라 북한하고 중화 러시아하고 심지어 베트남까지 앞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세계를 미국이 전세계를 지배하는데 내 앞잡이 일본 그 다음에 심지어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에요 일본하고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에요 이미 외신에 막 그런 말은 왔잖아요 음 미국 앞잡이 일본 일본 앞잡이 한국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말 중국 러시아 북한 베트남에 대놓고 멸콩 공산당 사회당은 다 죽어라 사회주의 안으로 네 그 다음에 니들이 이상한 지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대 입장에서는 호사쿠 교수님도 그런 분석으로 변희대 대표도 그런 분석으로 야 윤석열 미국 가서 싹 다 갖다 바친 거 보면서 거기 있으면 G7이잖아요 G7 전에 윤석열을 초대하긴 하겠죠 초대하기 전에 가서 초대했으니까 네 한국에 가서 백개 먹을 것을 가지러 온 거예요 첫 번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통보를 하러 온 거예요 한국에 G7 와서 독일 환경장관을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국까지 와서 막 되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G7 지지를 올리고 자기들 잔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국을 잠재워 온 거예요 그러려고 왔는데 윤석열 딱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습니다 제가 시찰담 보내겠습니다 IAEA의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IAEA에 일본이 완전 IAEA를 사실상 장하고 있다고 다름없는데 면접을 줬잖아요 IAEA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IAEA에 이어서 한국 시찰담 누가 할지도 몰라요 환경단체들이 지금 발표한 성명 보니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비판적인 전문가가 가야 된다 절대 이 사람도 안 보낼 거예요 네 아마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갔더니 별 문제 없다는 사람 보낼 거거든요 기시다랑 사실상 짠 거예요 미국하고 이번에 짜가지고 기시다가 오는 성의를 보여주면 그러면 기시다는 와가지고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윤석열 OK OK 다만 국민들 눈이 있으니까 시찰담 보내야겠다 딱 이거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찰담이 뭐냐 여러분 그냥 OK 하러 가는 겁니다 OK 하러 간다 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시찰담이 시찰담이 누가 가는지 또 가서 어떤 일정으로 또 어떤 현장을 가서 어떻게 그걸 들여다보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시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나 검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 사람이 안 갈 거라는 거죠 두고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장담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는 벌써부터 이건 짜오치는 고돌이다 분명히 일본과 IA에 손을 들어줄 거다 가서 이럴 겁니다 아마 우리가 검토해보니 네 굉장히 안전하다 방류해도 된다 이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밑밥을 깔아놨어요 네 윤석열 정권이 가짜뉴스는 앞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단속하는데 가짜뉴스 얘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대한민국의 치명적이다 이게 가짜뉴스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네 가짜뉴스 얘의 사례에 들어가 있다 네 사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치명적이다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미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너무 선진국이고 아름다운 나라하고 정직한 나라예요 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지 조국이에요 심지어 아하 대한민국 조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정도로 갑자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어요 무속 세력하고 김건희 세력하고 정치권 세력에 힘을 얻어가지고 근데 본인은 일본과 미국은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너무 강한 나라예요 무조건 내가 조국으로 생각한 나라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는 정말 18시, 19시기 때 20세기 생각도 아니에요 한참 사회주혁명이 있을 때 방공이 있었던 그때 이데올로기로 선멸하고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하고 강한 나라하고 선진국이에요 내가 미국, 일본에 앞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미국, 일본의 속국 식민지가 되는 걸 자처하고 있어요 후쿠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당연히 대선 때 심지어 온전 사고도 없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선진국이에요 네 정직한 나라예요 그래요 한국을 살려준 나라예요 미국과 일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음 그리고 불쌍하다 했더니 저를 불쌍해 여기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후쿠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겠습니까 아 그럼 시찰단이 가는 것 자체가 일본의 쇼다 이웃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 괜찮다 오케이 괜찮다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런 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D7A 때 분명히 독일이 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한나라가 따지는 건 괜찮은데 중국이나 한국이 와가지고 따지면 곤란하잖아요 이웃나라니까 그 다음에 태평양 제도에 있는 나라들이 일부 온대요 작은 섬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웃나라는 한국에서 네 윤석열이 별 문제 없습니다 아예 이해의 결과를 신뢰합니다 일본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입니다 음 이런 걸 이야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self- 진정한 나라 우리 어이 인사 비율이